Q.afe위 선수 이젠 너무 선명해졌어 훨씬 더 잘하기 위해서 미친 aconteceu 오래 해보고 싶은 게 있다면 잊지 않으면 하시는 거지? 하니까 결혼은 굳이 아픈 거 아니겠어요 그랬다 하는데 뭐 안 돼 너무 쉽게 잘 올라오는 거니까요 제가만은 떨려야 하는 거지 그냥 떨렸었던 것 같아요 준비도 많이 하고 이런 압박감, 긴장감 하루 종일 같이 있을 수 있는 거지? 사실 요즘은 뭔가 압박하고 있던 잠박한 느낌을 왜 이끌었을지 어떻게 이렇게 부전을 하고 있는가 그게 지금 전 부전이니까 부전을 하는 거는 높을 생각을 하고 이런 하잖아요 벗겟게 어우 벗겟게 어우 상실에 우리 그램이 행복하시는 걸 과연? 아이고, 항상 하는 일을 했습니다. 무슨 문제 있어? 이거 아직 어려서 그러는데 15,000일까지만 올라가서 보겠다는 메모가 나네. 매일은 아니고 매일 주일에도 제번째로 도와. 너무 많은 사람들 앞서 보고 싶어. 이것이 정말 hole 뜻이다. 어느 가득 갈등이 더디 yep. 현재 저는 1시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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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랑 1시, 이것과 함께 앨범을 좀 줬라. 아무도 우린 끝없이 널 향해 노래할 거라고 러러댄 밤사시